마이크로폼 Bring back microphone for you more yeah Sit back and relax everybody 느껴봐라 이게 우리 소리야 Slow it down make it bouncy 지금부터 fly 좀 다른 spicy 청양고추 vibe If you wanna know how I can show you right 우린 만들지 bouncy 불이 붙어 yeah Make it bouncy 지금부터 fly 좀 다른 spicy 청양고추 vibe If you wanna know I can show you right 고개 좀 bounce bounce 하늘 위로 fly fly 감사합니다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에이티즈의 홍중씨가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홍중씨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선 카메라 보시고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캡틴 홍중입니다 예예 캡틴 어떻게 이렇게 리무진에 처음으로 오셔서 탑승을 해보셨는데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여기가 되게 영상을 엄청 많이 봤는데 실제로 오니까 생각보다 더 아늑하고 맞아요 약간 너무 좋네요 리무진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방금 전에 등장하시면서 불러주신 곡이 이번에 에이티즈의 신곡 맞나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딥하고 강렬한 곡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청양고추라는 테마가 떠오른 거죠 그 청양고추가 한국의 매운맛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에이티즈 무대를 보면 매운맛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저희는 또 8명이 다 전원 한국인 그룹이고 한국의 매운맛 이거 청양고추만 한 게 없겠다 해서 이제 되게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였네요 네 그래서 그 매운맛을 표현한 그런 곡이고 그냥 되게 키치하고 듣기도 좋고 춤추기도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홍중씨는 메인 래퍼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이렇게 가창만 하는 진짜 가창 토크쇼 콘텐츠는 완전 처음이실 것 같은데 완전 처음이에요 저는 아마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연습생이 된 이후로부터 제가 이런 콘텐츠를 할 거라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럼 다른 데서 홍중씨의 보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제가 팬분들한테 제 보컬을 들려드린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옛날 곡 커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걸 컨텐츠로 많이 했었어요 커버 영상을 팬분들은 항상 이제 그 커버를 보면서 홍중이 노래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멤버들은 제가 종종 가이드에도 참여를 하니까 그런 거 듣고 이번에 가이드 너무 멋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건 또 처음이에요 좋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살짝 밀어놓고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에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이라는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이라는 뭔가 좀 남다른 스케일인 것 같아요 바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 홍중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李가이 스타맨 Some cat was laying down Some rock and roll A so sad Then the love sound Did seem to fail Came back like a slow voice On a wave of phase There were no DJ There was AJxs Cosmic drive There's a stomach There's a star man waiting in the sky He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he blow our mind There's a star man waiting in the sky He's taught us not to blow it Cause he knows he told us what he told of me Let the children lose it Let the children use it Let all the children boogie I had to phone someone so I picked on you Hey that's far out so you heard him too Switch on the TV we may pick him up on Channel 2 Look out your window I can see his light If we can't spark her he may land tonight Don't tell your papa or he'll get us locked up in fright There's a star man waiting in the sky He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he blow our mind There's a star man waiting in the sky He's taught us not to blow it Cause he knows he told us what he told of me Let the children lose it Let the children use it Let the children use it Let all the children boogie Hey! Their star man 예이 감사합니다 뭐랄까 방금 데이비보이 노래를 혼자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드는 게 추측 혹은 예상되기로는 한 7, 80년대 올드팝에 강한 오타쿠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부르시는 방식이 그 시절 걸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카피하려고 카피해지는 것들이 있고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배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피를 한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불러보니까 그때 아티스트분들의 노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프린스나 제임스 잉그램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데이비보이 퀸 홍중씨는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처음이 언제예요? 가장 처음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종종 접하다가 인스트루멘탈에 꽂힌 거예요 그 목소리 뒤에 있는 소리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드럼 소리가 우리가 아는 그 드럼 소리가 아니고 이 신스 소리가 우리가 아는 그 신스 소리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소리일까에 궁금점을 가졌어요 떵잎이 되게 담다르네요 시작이 사운드메이킹에 관심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큐베이스를 샀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편곡으로 음악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미디 프로그램으로 우와 떵잎이 진짜 남다르네 네 그러면 이 얘기랑 좀 이어지네요 그렇게 큐베이스를 사서 막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데모곡들을 CD로 만들어서 막 기획사에 여기저기 보냈다고 네 맞아요 데모 CD로 만들어서 지금 회사는 사이트 밑에 주소가 적혀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 성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등기우편을 보냈어요 등기를 보내면 봐야 볼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근데 용기가 대단한데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 네 그래서 그럼 사실 그때 만들었던 그 CD? 덕분에 연습생이 된 거네요? 맞죠 그 CD를 지금 회사에서 신인 개발팀도 없고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팀을 할 계획이 없으니 네 그냥 이제 그걸 받아서 창고 같은 데에 넣어놨고 네 1년이 지나서 거기에 이사를 가는데 네 창고에서 그걸 이제 새로 오신 이제 팀장님이 네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직 음악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 그래서 예 아직 합니다 네 아직 음악 합니다 하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팀장님도 엄청난 야망을 저한테 제시를 해줬고 네 프로듀서로 지원했지만 아이돌이 된다 요거에 대해서 큰 뭔가 그런 게 없었어요 너 오히려 오히려 감사하죠 저를 아이돌로 해주신다고요? 아 플레이어에 대한 꿈도 있긴 했군요 네 분경이 있었죠 아하 그리고 그냥 음악 자체를 사랑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보고 막상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네 들어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뽑고 빠르게 다 이제 세팅을 할 예정이다 뭐 6개월이면 거의 10명 가까운 연습생이 돼서 너는 이제 준비 잘 들어가서 잘하고 있으면 한 명씩 금방금방 들어올 거다 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혼자 있었죠 연습생이 없었어요 외로웠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저희 에이티즈 곡을 다 전곡 프로듀싱 하고 계시는 이든 프로듀서 형이랑 네 둘이 이제 그냥 먹고 자면서 지하연수씨에서 계속 있었죠 아니 그것도 재밌었겠는데요? 그래도 현직 프로듀서랑 연수생이랑 같이 지내면 네 맞아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야 그럼 그때 오디션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사실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실력 점검이었어요 그날 그 이제 너의 자작곡은 충분히 봤다 랩이랑 노래, 춤 할 수 있는 거 좀 준비해와라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트레이닝 시스템을 짠다 해서 이제 준비해 갔던 곡이 타블로 선배님의 투모로우라는 곡을 불렀었어요 태양 선배님이 피처링하신 이 노래였어요 타블로의 투모로우를 불러주신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다들 이 타이밍에 당황하시잖아요 네 저 미리 너무 많이 보고 와가지고 저는 제가 불러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불러주셔야죠 또 초진국인데 그렇죠 불러야죠 속은 텅 빈 죽은 미토인데 너를 만날 때보다 좋아 보인데 이젠 한숨이 노인대 난 숨이 좋이네 미소가 나만 못 속이네 평범해지긴 했어 맘이 짐이 됐어 많이 비워냈어 정말 미치겠어 네겐 들리지 않는 위로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다는 말 나에겐 이별보다 쓸쓸한 만남일 테니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 나에겐 매 순간이 죽은 듯한 삶일 테니 그래 사랑이란 건 걷는다고 가는 게 시간이란 건 걷는다고 가는 게 사람만 숨을 쉰다고 사는 게 그대 그대로 난 멈춰있고 마지막 그 순간에 머문 시간 너에겐 그저 지난 날이지만 Baby ther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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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omorrow Baby ther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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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omorrow 네 이렇게 여기까지 부르셨던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다 보여주셨었네요 얼마만에 부른 거예요 이 노래는? 저는 이 노래... 만약에 그때 이후라면 한 7, 8년 됐을 수도 있겠어요 7, 8년? 네 오늘 그럼 감이 확실히 남아있네요 시키시겠지? 하고서 연습을 딱 하려고 봤는데 가사가 거의 한두 글자씩만 좀 틀리고 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다행인데? 이제 이랬죠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슬 두 번째 라이브 들어올 시간인데요 어떤 곡 선곡해 주셨나요? 저는 두 번째 라이브는 이제 지금 한창 요즘 핫한 곡이에요 5050 분들의 큐피드라는 곡을 제 스타일로 편곡을 해왔습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 곡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한 곡은 팬분들이 좋아하실 곡을 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홍중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한 곡을 보여주셨어요 말해줘 you hold me 다시 crying in my room 숨기고 싶어 Busted I want it more more I give a second just a cute bit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a real cute bit is so down 또 꿈길을 걷는 everyday 눈 뜨면 다시 또 flow up Waiting around is a waste 나 솔직히 지금이 편해 상상만큼 짜릿한 걸까 I'm so lonely 매일 꿈속에서 연습을 쫙 kiss me 다시 crying in my room 포기할까봐 Busted I want it more more I give a second just a cute bit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a real cute bit is so down How do you bear? I love it cause you may be 이만한 거야 난 넘어올 것 같은데 모르는 건지 경척하는 건지 내 큐피도 분발해야지 혼자 애를 태우고서 재촉을 하지 멋이 없어도 뭐 어째 꿈속에서 꿈속에 매일 밤 someone who wishes this feeling I'm a fool I'm a fool for love I'm a fool for love I'm a fool for love I give a second just a cute bit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a real Cupid is so dumb Cupid oh yeah Stupid oh yeah 못 들은 첫 기회를 주 Cupid is so dumb Cupid 뭐랄까 Cupid 저도 이 노래가 워낙 붐이라길래 한번 들어봤었는데 진짜 그냥 어쿠스틱 악기 피아노 혹은 기타로만 가면 어떤 느낌을 낼까 근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만 있고 솔직히 제가 하긴 귀찮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진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중간에 랩도 직접 쓰신 거죠? 네 랩 제가 중간에 제가 직접 썼고 팬분들이 제 사랑 가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사랑 노래를 많이 안 하거든요 수록곡에서도 강한 곡 하고 어디 찾아 떠나고 막 가사에서 계속 뭐 부시고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반전을 꾀해야 된다 이런 가사만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물론 그 가사도 좋지만 팬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약간 달달하고 좀 스윗한 가사를 좀 이 기회에 들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좀 써봤어요 저는 이제 뭐 래퍼는 아니지만 좋은 펀치라인은 진짜 생각 안 해도 그 이중적인 의미가 느껴져요 좋은 펀치라인이라 느꼈는데 그렇죠 그렇죠 바로 캐치하셨나요? 그러니까 러브가 되어가는 중에 이는 부족하다와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이만하면 된 것 같다 얘기와 맞아요 되게 예쁘게 잘 쓰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형곡, 작사, 작곡 즉 제작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많죠 가장 뭔가 흥미로웠던 게 200가지의 작곡 용어를 하루 만에 외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곡 용어라고 하면 사실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미디 용어죠 미디 용어죠 미디 용어인데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이든 형한테 맡겨졌어요 아 프로듀서님 네 제가 이제 첫날 수업을 받으러 간 거죠 냈던 노래들도 들어보고 제가 만든 노래들 들어보시고 하니까 형 입장에서는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 끈기 테스트 겸 약간 이거 못하면 굳이 얘를 가르칠 필요는 없겠다라고 그래서 단호하게 많이 낸 거죠 200개 외워라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첫날에 너무 독서를 많이 들어서 수업 끝날 옆방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제가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 사람한테는 인정받는다 내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외워갔죠 음 멋있네요 또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데뷔 전에 40곡을 만들었다고 네 진짜입니까? 네 그렸던 것 같아요 와 그때 당시에 팀곡을 40곡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그중에 공개된 곡은 몇 곡 있나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한 3, 4, 4곡 생각보다 적네요 네 데이터가 한번 날아가서 네? 저희가 40곡이? 미국으로 춤을 배우러 한 달 연수를 갔다 왔어요 네 거기 연수 끝자락에 어떤 나쁜 분이 저희 숙소를 침입해서 진짜 괴하니? 진짜로 괴하니 네 그럼 분이 아닌데? 나쁜 이제 방송이니까 정신 나간 놈이 네 정신 나간 친구가 제가 그거를 가져가서 팔려고 포맷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아니죠 아니요? 그 파일을 팔려는 게 아니고 노트북을 팔려고 그 사람이 우리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때 다 연습생이잖아요 그렇죠 비싼 물건이 맥북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제가 가져간 맥북 굳이 그러니까 그것만 급하게 뜯어서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날아가고 한국에 와서 MP3 파일만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한테 보내놨으니까 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정말 살릴 수 있는 곡들은 와가지고 이제 에이티즈 곡 싫으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아닌 곡들은 그냥 가끔 들어요 다시 커피를 할 용기가 안 나서 아 그렇지 또 근데 직접 커피하면 너무 힘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안 꺼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노래들이 아 그래요? 별로 막 본인 생각하기에 퀄리티가 막 높지 않고 저희 지금 에이티즈 색깔과 많이 달라요 노래들이 아 그럼 괜찮은 거 있으면 저 좀 줘봐요 40곡이나 40곡이나 있으면 취향이 하나는 있겠지 들려드리고서 취소하기 없어요 대신에 들려드리고 자질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홍종 씨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열정맨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홍종 씨와의 듀엣 서비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이 진짜 제가 25년간 부르고 싶었던 노래예요 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라는 곡인데 그렇죠 이 곡을 후! 딱!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25년간 혼자 부를 엄두가 안 나서 아 못 부르고 있던 곡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에 한번 부르신 적 있지 않아요? 그거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어떤 멤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번 성대모사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팬분들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멤버들도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 저 스스로도 그걸 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분위기가 반응이 많이 안 좋았나요? 아 반응뿐만 아니고 제 감정도 안 좋았어요 그걸 하면서 정말 여러 방향에서 되게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저와 홍중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네 네 She told me her name was Billie Jean And she caused the scene Then every head turned with eyes That dream being the one Who danced on the floor in the ground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do Don't go around breaking your nurse's heart And mother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do Be careful what you do Cause our life becomes the truth Billie Jean is not my lover She's just a girl Who claimed that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She says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For 40 days and for 40 nights I was on her side But who can tell when she's in demand Her sins and plans Cause we danced on the floor in the ground So take my strong advice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Don't think twice She told my baby we dance to agree Then she looked at me Then showed the photo of my baby Cry's eyes look like mine Cause she danced on the floor in the ground And around me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do Don't go around breaking your girl's heart But she came and still around me Just a smell of sweet perfume This happened much soon She called me to a doom Hey Billie Jean is not my lover She'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She says I am the one You know what you did She says she is my son Breaking my heart baby She says I am the one Your Billie Jean is not my lover She says I am the one Your Billie Jean is not my 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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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예에에이 와우! 예에이